KGNV 기종 그만 왔으면 좋겠네요 수고하십니다 돈 많이 드립니다 아 진짜 제발 좀 이제 그만 내렸으면 좋겠습니다. 진짜 아니면 내려서 우리한테 득을 주든지 아 실행이 가능하시나요? 기도 내 기도 부족해서 그러면 수고하십니다 아 이제 배쪽도 와 게임해야 되나?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하늘의 신이십니다 네 목요일 본문은 괜찮습니다 괜찮습니다 네 태양을 피하라고 싶었어 잘하세요 왜 나 치다 보는데 왜? 그만해 주세요 윤수가 한마디 제대로 해줄 겁니다 뭐라 해야 돼요? 오빠 오빠를 못 하겠는데요 태양이 태양이요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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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치냐?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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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분간 맑은 인형 달아야지 윤수다 이거 어디서 안되냐? 저 저희 버스에요 버스 그 짐 타네요 짜잔 차경 비 그만 좀 왔으면 좋겠어요 비 그만 좀 왔으면 좋겠어요 짜잔 더 이상 비 피해가 없을 바라지만 비 그만 내리라고 한 마디만 했어요 비 그만 내려 이렇게 할 수 없으면 되는데 네 뭐라고 했어요? 날 못하고 있으니까 비 그만 비 그만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빅 그만 내렸으면 좋겠어요. 오늘 스타킹이었는데 못 알았어요. 안녕하세요. 빅 그만 내렸으세요. 빅 그만 내렸으세요. 빅 그만 내렸어요. 감사합니다. 잠깐 있잖아. 비 피해 조심하세요. 빨리 stop raining, we want to play. 비 피해 조심하세요. What was it saying? It doesn't rain again. Anything you want to say? Stop raining or something? No more rain! What are you giving me for? Zinha is moving. Fee. Macho, Fee. B. Fee. 그만했으면 좋겠습니다. 저 네번째 선발날 기원은 뭐 그만 좀 봅시다. 고맙습니다. 그만 내렸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저를 맨날 아무 말 잘하네요. 고맙습니다. 그만. 진짜 그만. 이제 리존 그만 왔으면 좋겠네요. 이제 리존 그만 왔으면 좋겠네요. 고맙습니다. 도착하셔야 돼요. 진짜 차이네. 라이언트 집이 들어왔어요. 빨리. 나 한마디 해라. 우리 한마디 해주세요. 원래 이런 거 주장인 챕티니 해주는 거. 너도 하고 나도 하고. 챕티니 하는 거 전 따라해서. 너도 하고 나도 하고. 빨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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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길막히잖아. 빨리하세요. 저희 뒤에 아무도 없어요. 빨리해. 빨리하고 가. 비가 코로나 좀 데려갔으면 좋겠다 제발 형 둘 다 사라져라 형 둘 다 사라져라